ㄴ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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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편지를 사투리로 쓰는 놈이 어디있노? 맞춤법도 개파이고 네 그대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나? 하... 편지란 게 말이다 아주 델리키트 한 건데 지금 여서 설명하기 좀 애 어렵고 내 도와줄까? 아니요 내 말 안 했나? 우리 아빠 국회의원인 거 떡볶이 뭔데? 현장학습 아저씨 여기 돈 먹었어요 아저씨 여기 돈? 뭐라노? 아니 간혁이랑 뭔 상관이로 이게 아 그냥 믿고 따라오라 했지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 했지 응 애국가에 나오는 유일한 계절은? 땡 모차르트의 두 번째 이름 응? 이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뜻 얼마 전에 영화 안 나왔나? 다섯 글자 아 로 시작한다 아 아 아르바이트 오늘은 음식점이 좋고 짠 네 시험 장난하나? 똑바로 해라 88올림픽 마스코트는 무슨 동물? 호돌이 호레이 빙샷! 으악! 1 더하기 1 2 47만 8329 곱하기 8만 5127 407억 1871만 2700 배달타! 배달타! 13 와봐라 수학 경시대회 대통령상 직접 만나서 부탁해라 4 4 4 4 5 똥도 하나 못 참아면서 뭔 대통령 상의로 갑자기 똥 밀어버린 게 내 잘못이라 아 그럼 내 똥도 아니고 니 똥 니가 갑자기 마려온 게 니 잘못 알면 누구 잘못인데 날씨도 그리하고 기분도 영 파인데 영화나 볼까? 이 영화? 뭐하노? 안 불편하나?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정권인이 비행 정권인이 정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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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하려고요 맑고 고운 심플을 바꾸도록 우리 모두가 다른 길잡이가 대하겠습니까? 뭐해 뭐해 액션이네 에로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어 우리 아까 그거 장난 아니네 응 맞네 니 해봤나? 뭐를 아까 그거 돌았나 니는? 안 해봤지 응 한번 해볼까? 재정 씨이라 하고 싶나? 니는? 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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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m 감사합니다. 뭐로? 왜? 이거 라인어. 뭔데? 아, 이거 낑긴 놈 같다. 그... 니 교장실 보시란디. 아, 오란디. 아, 오라신디. 교장실? 의원님께서 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래 직접 찾아오셨다. 라인한테 얘기는 들었다. 예? 우리 라인은 뭐 1학기 끝나는 대로 서울로 전학 가기로 했다. 어, 이어보다는 서울이 공부하기에는 훨씬 더 환경도 좋고. 아니, 라인은 아무 잘못 없니도. 니 봉허 소리로? 그, 진짜로 닿진 않았는데 그, 살짝 닿았던 것 같기도... 다, 당구쳤다. 아, 아빠 미안. 그게, 야, 중경아. 그, 의원님께서 서울 가시게 돼갖고 라인도 전학 가는데 일 될 거 가신단다. 과학고에 전학 시켜주신다고. 열 Pilaus 왔는데 가히 Akam 그런데 세don 계속 거기 있을거라? 응 같이 들게 응 싫은데 틀어라 싫은데 틀어라 싫은데 아 같이 들게 싫은데 너네 보고 싶어 미치겠지 나도 안다 근데 너는 안 죽어려서 모르겠지만은 사랑은 역경을 겪을수록 깊어지는 거다 아 됐다 정중경 아무리 참아도 내가 너무 보고 싶으면 참지 말고 그냥 울어라 너무 억지로 참아도 병된다 알았나? 그고 내 녹음한 노래들 들으면서 우리 첫 키스 순간을 떠올리... 안 했어 아 야가 왜 미친 소리라 아 키스 순간을 떠올리면 기분도 좋아질 거다 알았지? 그고 또 뭐였지? 아 아 마지막으로 추운 거 안 돼이 죽기 싫으면 편지를 해이 뭐하노? 아니 왜 여기서 나왔는데? 여기 어디에 왔노? 너 떡 먹고 가자 내가 데다 줄게 자고 할 건데? 니 고자라 아휴 지지파가 돌았나 아니면 이게 말이 되나? 너가 안 되노? 고자 맞네 밤새울 거라 니는 내가 안 보고 싶었나? 연락도 안 하대 할라 했다 진짜? 근데 왜 안 했는데? 주소도 모르는데 왜 안 와 아 아 맞네 끝 rose 앞에 공이 붙이는 거 이제 아버지 마고 음 음 어 으 으 으 으 으 뭐하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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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